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상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되어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이 된 김모씨와 관련되어서는 침묵을 지킨 채 주랭랑을 치더니 난데없이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역대급 망언을 쏟아낸 겁니다. 특히 숨진 김씨의 경우 십수년간 이재명의 최측근이자 김혜경 법화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수행비서 역할을 해왔던 전 5급 사무관 배씨와 사실혼 관계 의혹이 불거진 인물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재명 일가와 배씨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이재명도 이 김씨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은 김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그날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고맙잖아 뭐 요따위 댓글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이재명의 의혹과 관련되어서 벌써 사람이 여럿 죽어나갔는데 정치인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와 입장을 표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에 대해서 황당한 망언이나 일삼고 있으니 이재명 저거 과연 제정신인가 싶은 생각까지 듭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김씨와 관련해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공명선거 실천협약식이 끝난 뒤에 사망한 김씨와 관련해 견해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은 김씨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였다는데 알고 있었나 김씨가 사망한 데 따른 견해가 없나 법인카드를 바꿔치기한 사람이 김씨라고 하는데 한마디 해달라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재명이는 침묵을 지킨 채 현장을 재빨리 떠났습니다. 지난 28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경기도 수원시 소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이 빌라의 소유주가 김혜경이를 수행하던 전 경기도 총무과 별정직 5급 이 배씨였으며 김씨는 이 배씨의 동거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김씨와 배씨가 사실혼 관계라는 취지의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 배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김혜경이의 개인 음식값을 결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숨진 김씨의 개인 신용카드로 음식값 일부를 결제한 뒤에 이를 취소하고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이른바 바꿔치기 결제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는 김씨의 사망 사실이 처음 보도가 된 27일에도 별다른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재명은 이 김씨의 사망 소식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자정을 넘긴 시각 트위터를 통해서 자신의 팬덤인 개딸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한 네티즌이 이장님 뉴스 댓글 걱정하지 말라잖아 가족들이 책임진다잖아 라고 올린 글에 이재명이는 고맙잖아 하트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또 다른 지지자가 언론들의 의도가 보이는 날조 기사들 너무 많이 나와서 화나는데 다들 열심히 정화하고 있어요. 좋은 것만 보게 해드리고 싶어요. 해경언니도 걱정되고 잼파파가 보고 상처받으실까 다들 걱정하는 밤이에요. 사랑해요. 아니 사랑해요. 이렇게 쓴 글을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리트윗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은 한 지지자가 계속 댓글 정화를 하겠다고 하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려면 동지들의 힘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원석 국민의힘 수석원내부대표는 김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관련된 범죄 의혹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죽음까지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송원석 수석부대표는 오늘인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이 김씨를 단순 참고인이라고 했지만 언론 취재를 보면 사건의 핵심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당사자라는 것이 언론 보도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원석 수석부대표는 김씨 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비리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이 지난해 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지난 1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보한 이병철 씨가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다며 이재명의 의혹과 관련된 4명의 죽음에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반드시 찾아내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가 이해할 수가 없는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의는 오늘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다. 저학력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가 많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언론 환경 때문이라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어리석다. 이런 취지로도 해석이 됩니다. 아주 그냥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소리를 해댄 겁니다. 결국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의 망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재명과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씨는 저학력 저소득층은 언론 환경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말은 너무나 노골적인 선민의식이고 정치 성향에 따른 국민 갈라치기라고 이재명을 비판했습니다. 박용진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민 분열의 정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길은 국민 통합의 길이다. 안타까운 인식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 성향의 저학력과 저소득을 굳이 끌어온다는 부분에서 상대방 지위층을 얕잡아 보는 듯한 오만함마저 느껴진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내면의 인식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고학력, 고소득, 부자라는 선민의식 때문이라며 하지만 여론조사의 통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 당의 가장 강력한 지위층은 중산층과 서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은 나 박용진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DJ의 정신이 민주당에 살아 숨쉬게 할 것이라며 상대방을 지지한다고 해서 저학력, 저소득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정치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벌개혁과 금산분리 원칙 또한 지켜낼 것이다. 이것은 부자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에게 더 적극적인 사회적 역할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박용진은 부자에게 돈 더 보태주는 민주당이 아니라 부자가 사회에 더 많은 기여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뭐 민주당에 이 당권을 두고 이재명과 경쟁을 하고 있는 박용진이가 이재명을 비판하면서 자신을 선전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의 망언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용진이 말 맞다나 굳이 사람은 정치 성향을 가지고 상대방 지지층을 폄훼하고 모욕성 발언해서야 쓰겠습니까? 입장 바꿔서 국민의힘 소속의 유력 정치인이 민주당 호남 지역에서 이 민주당의 몰표를 준다고 해서 그 지역색이나 지역특산물, 지역경제력 등을 예로 들어서 일반 국민들과 갈라치기하면서 폄훼성, 모욕성, 조롱성 이런 발언 등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정상입니까? 당연히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지금 이재명이가 태연히 해대고 있는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요 따위 쓰잘데기 없는 소리하면서 우리 국민들 혈압 오르게 하지 말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사건에서 벌써 네 번째 사망자가 나온 데 대한 입장이나 밝히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국민적 의혹에 맞닥뜨린 정치인이 해야 될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허튼 소리 해대지 말고 김혜경의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배 씨의 동거인 김 씨의 의문스러운 죽음에 대한 입장 표명이나 빨리 하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뉴스바바기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